아이고... 어... 부랬어... 아이고, 아따... 탁한 고양이가 되려면 발톱도 깎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오늘은 널 복점시키겠어! 세상, 어느 고양이가 발톱이 이렇게 길어요? 도루가 길 거야! 알았어! 야, 엄마 자르지도 않았어... 왜... 아! 보이시나요? 마일로! 이게 뭐야? 응? 마일로가 뭐야? 이거 잘하지? 마일로는 오늘 귀 청소랑 발톱을 자르겠어용 안꼬! 안꼬! 이거 뭐야? 안꼬도 발톱 잘라야겠지? 포우야! 포우는 내가 좀 무서운데... 토르몽도 오늘 발톱 깎을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 단대하세요! 알았쪼? 자, 그럼 오늘 쪼꼬미들... 발톱을 깎아보겠습니다! 샤넬! 샤넬! 처음으로 깎을까? 어떻게 생각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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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매 constructive life 샤넬! 어머, 야 이거 발걸이 무슨일이니? 전에 이걸로 우리 후딩이를 콩콩콩, 머리를 콩콩콩 찍었어? 아이고, 귀신 나온다. 아이고, 귀신 나온다. 아이고, 귀신 나왔다.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쭈꾸미.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다음은 토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우리 애기. 근데 엄마한테 잡혔네.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잡혔네. 형아. 안꼬 형아가 응원해주러 왔어요. 안꼬야. 카메라 욕심 있네, 또. 우리 애기는 발톱 발굴해야 돼. 털이 너무 많아갖고. 털이 너무 분숭분숭해갖고. 털.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고, 싫어. 토르야, 싫어 죽겠어. 응? 싫어 죽겠어. 이게 뭐야? 됐다. 여기 깎자. 아이고, 이뻐 우리 토르. 아이고, 싫어. 자, 우리 토르. 이렇게 자라면서. 야, 엄마 얼굴에 지금 네 털이 장난 아니에요. 발버려야 돼. 이쪽 바로 튀겨네. 너무 바동바동 되는데? 여기 봐봐. 어우, 귀신 나오겠다. 우리 토르. 어우, 귀신 나와. 토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세상 어느 고양이가 발톱이 이렇게 길어요? 토르가 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토르야, 가. 얼치, 잘했어. 어우, 털. 아이고. 야, 엄마 이렇게 만두 주기만 하고 안 올 거야? 일로 오세요. 이거 우리 발톱 갖고, 발톱 갖고 빠빠 먹자. 어때? 콜? 귀도 파줄게. 기다려봐. 마일로 컴온. 이거 하자. 아이 시원해 하자. 마일로가 제일 좋아하는 면봉. 마일로를 소환하겠어. 헉, 포니야. 포니가 왔네. 포니 옮기면 발톱 잘할까? 이리 와봐. 아우, 아파. 김포니. 발톱. 야, 너는 왜 두발로 쓰냐고. 가만있어 봐. 아, 아파. 아, 아파. 아우. 야, 별거 아니야. 잘 봐봐. 이거 봐. 별거 아니지? 야, 이제 하나 깎았어. 포니야. 포니야. 착한 고양이가 되려면 발톱도 깎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오늘은 널 복종시키겠어. 야, 이래갖고 이거 이거 오빠들. 자꾸 얼굴에 구멍이 뽕뽕 나잖아. 너 때문에. 응? 포니야. 어? 아우, 진짜. 아우, 이 화로. 아우, 김포니. 아우. 아이씨.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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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우리 애기 엄마. 아이씨. 아이씨. 앞에 보세요. 엄마 귀청소 해줄게. 자, 자, 자.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우리 마일로. 귀청소한지 좀 됐다, 그치?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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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로. 귀가 어떻게 된거야? 어이씨. 어이, 시원해. 아이씨. 아이씨. 우리 애기가. 짝짝뿍 짝짝뿍 짝짝궁. 뒤판은 뭐 해야돼요? 손톱을 깎아야돼요. 알지. 손톱을 깎아볼까. 우리 초코볼. 초코볼.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아 따가워 마일로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턱 엄마 턱 엄마 턱 엄마 턱 마일로 이쪽만 이쪽만 깎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좀 짧다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우리 애기 짠짠짠 아이고 이쁘다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우리 마일로 우리 마일로 레아는 일단 눈에 안약을 넣어줄거에요 아이 귀여워 좀만 기다려 엄마 눈꼽 닦아줄게 아이고 우리 애기 지금 레아가 또 결막염이 와갖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잘 참아요 우리 애기는 이렇게 손으로 눈이 깨끗해졌네 눈이 깨끗해졌네 우리 애기가 봐봐 가슴털이 이렇게 꼬였어 애기야 요새 날이 습해가지고 애들 털이 막 꼬이지 않습니까? 습해가지고 꼬고 꼬해요 잘 펴줄게요 발톱을 자를거에요 발톱 우리 레아가 알고보니깐 약간 내성 발톱이에요 근데 파고들였대요 그래서 발톱받기 싫어하는거야 발톱이 저렇게 파고들고 있으니까 어떡해 예쁜 어린이 발톱이랑 기가 이게 뭐에요 예쁜 어린이인데 어떡하면 좋아 뭐야 잘한다 아유 잘한다 레아가 시원해 부었어? 안정부었는데 어 세상에 발톱이 아팠어 그렇지 나 이거 혼자 자를 수 있을까 액셋 다 filh 래아 planting 예쁨이 앉아서 할나 분야 아 verk 잘깝는데 레아? 레아야 atorsUN 우리 애기 잤어? 레아야 왜? 아파? 엄마가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됐다! 다 잘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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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왜? 이쪽 발은 왜 싫어? 레아 이쪽 발은 싫어? 왜 그럴까? 아파? 아파? 아이고 이쁘다 어때? 야 엄마 자르지도 않았어 자르지도 않았어 자르지도 않았어 왜? 아이씨 자르지도 않았어 선생님한테 바로 자를 거야 그럼? 응? 알았어 레아 봐봐 응 기습 오늘 빗질하고 가 레아가 몸살이 엄청 심하네 레아야 그거 어떡해 싫어? 응? 싫어요? 응? 가 가 가 아까 포니가 긁고 간 영광의 상처입니다 보이시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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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